이제부터 나 사올 사람이어야 되겠다. 레드도트, 대용량 단척, 소염기, 칡패드 200... 200원 남아요. 살기 힘들죠. 뭐라고? 필요한 거 있습니까? 가가소. 가가소이라. 좋아요와 구독. 아악! 잘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맞습니까? 포코러브. 맞습니다. 혹시 유튜버 아니세요? 아닌데요. 어! 잠깐! 이분, 그분 아니야? 그 여자분. 여자인 거 나도 알겠는데. 맞아. 아니, 아니, 아니. 걸포? 라카이, 걸포 아니에요. 라카이가시죠. 걸포 목소리 되게 비슷하다. 저 몇 번 들어봤어요. 약간 맞는 거, 맞는 거 아이가? 아니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안 할게요. 엄마가 화를 내실란다.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랑 닮았다니까. 그거 되게 매번. 예쁜 척하는 여자 아니에요? 아, 맞는 거 같은데. 야, 이분 맞는 거 같다. 나, 오늘도 방금 또 봤거든. 자면서 봤다, 그러다. 유명해졌어. 유명해졌어. 아,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밖에는 못 나가요, 밖에는. 그러니깐요. 마스크 끼면 숨도 안 쉬시는.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요. 그래요? 숨도 안 쉬는데. 저도 부산이에요. 맞아요. 아니,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마스크 너무 비싸요. 아, 비싸요. 진짜 비싸요. 님. 저 블레어건 먹었어요. 왜? 저 블레어건 먹었어요. 웃어? 블레어건 말고. 블레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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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사투리 찌들이었는데. 블레어건. 블레어건. 아니, 같은 부산 게임이 와그랍니꺼.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가다, 가고. 가가 가다. 근데 서울말로 어떻게 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우리 서울사람 맞나? 블루베리 스무디. 저 서울사람이에요. 보여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하하. 아닌거 같은데? 아니아니에요. 부산은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은 블루베리 스무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 실패. 그럼 세상 없지. 그대. 이제부터 나 서울사람이어야 되겠다. 레드도트. 대용량 단천. 소염기. 징페드. 이베일. 이베일 남아요. 살기 힘들죠. 뭐라고? 필요한거 있습니까? 가가소. 가가소 가가소이라 플레어건 세사람 여기 플레어건 이거 지금 무릎은 와요? 수릉양룡 수릉양룡 양룡이 님도 기온 좀 만만치 않은 거 같은데 이게 귀여워요 뭔 소리고 얼뻔니 아니라고요 저 구독자인데요 아이디 본 거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코코 틀렸다 아니라고 코코 코코라 한 거 같은데 아니 제 아이디에 있는 코코는 갈색깔 푸들이라고요 야 맞는데 코코로브 맞다 진짜 맞다 야 진짜 맞다 어 나 진짜 저 구독자에요 더 이상 안할게 어 맞다 웃음소리 맞다 이거 웃음소리다 아니 와 나 유튜버랑 처음한다 아니 아니라고 하는데 좀 믿어주지 자투리도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요 예전에 걸 보니 원래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요 라고 누가 글 올렸을 때 네 제가 완전 거기서 같이 채팅치면서 그 사람 엄청 뭐라 했었어 아 진짜요? 사람들 그때 불렀만한 그 사람한테는 귀엽게 들렸나봐요 난 원래 목소리네 원래 그 웃어? 누구야 누가 웃었어 저거 저거 들어봤어요 귀여운 척한게 아니라 원래 귀여운건데 골프는 귀여운 척하는게 아니라 귀여운 척하는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나온건데 거고 골프는 이쁜 척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나온건데 이쁘게 태어나온건데 벌뻔는 똑딱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뻔는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닌데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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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같으면 킹힐했다 PC방 아니시죠? 야 구독해라 니 진짜 안한다 아이가 내 그거 메인화면 맨날 쓰던데 좋아요와 니 남편 이거 좋아요와 구독 딱 그래요 왜 악이라는지 알아봐 왜 그런지 알아 고양이가 물었다 오 합격 근데 구독해줘야지 구독이 중요한데 구독이 아니라 구글 같은데 구글구글 우리 플래곤 있는데 내가 가려면 차 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집에서 쏠까요? 집에서 쏠까요? 여기서 불러놓고 집안에 들어가있죠 오 멋있어 멋있어 혹시 지금 방송 아니지 방송인 건가 저는 안 돼요 벌뻔는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닌데 방송 안 하고있죠 다현이 1번님 유튜브 올려도 돼요 유튜브 올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 왜요? 아니 아 친구가 올려도 된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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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올려도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몰라 야 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그것도 버렸다 레드도트는 저 근데 4번이랑 친구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형이에요? 오늘 오늘 그냥 막 듀오로 만났어요 음 이거 건너봐야 될 거 같은데 비번핑으로 비번핑 섬으로 갈 거예요 고고 걸고님은 저거 마우스 감도 얼마 쓰세요? 저거 1600 dpi 보면은 바정 속도 되게 빠르신 거 같아 엄청 빠르다 이거 저거 좀 잘 찾아요 소리 지르면서 죽일 건 다 죽여 이런데 장롱 터 przygot 똑같다 세상 나쁜 거는 다 하고 와 미쳤다 왜 까불어 왜 시체 밟아줘야지 왜 까불어 까불어가지고 죽이지도 못할가면서 시절 집 게이전 두개 기도 기도하나? 우리 기도하자 기도맡다 치킨 먹게 해주세요 기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치킨 먹게 해주세요 치킨 먹게 해주세요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돌멩이 있고 도망쳐 도망쳐 골로온다 골로온다 무서워 연막 나이스 자기들끼리 싸운다 다시 조금 왼쪽으로 돌아도 돼 왼쪽 위에 때면 안되는데 집에 붙어야되나? 꼭대기 다 꼭대기 없잖아 아이고 천천히 해 천천히 오른쪽 끝 안살려도 돼요 어차피 쟤들 다 내려줘야되거든요 그냥 자기 상품 당긴다 우리 아무도 안죽으면 이길 듯 왼쪽 나무 내 옆에 나무 있어요 2번 핀 나무 개픽 나이스 치켓 먹었다 우와 치켓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유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이걸 커스터네 나이스 나이스 재밌지 않았어 그치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